1-2 오늘 중요한 상황 베이스 메뉴를 끌어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박채원 포항시청의 남가은 선수와의 대결에서 1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은채공 1-2 아 그렇군요 지은채 선수만의 서비스가 좀 특징이 있나본데요 네 자 낮은 곳에서 퍼 올립니다 박채원 젠걸음 지은채키 습공격 박채원이 지은채에게 2-0으로 이겼었는데 5-2 예 빠른 서비스 주요합니다 서비스 공격전환 공격전환 지은채 급격한 포물선을 만들어낸다 이번엔 낮은 코스 쭉쭉 받아주고 있구요 예 정하인과 같은 파하군을 주고받습니다 3구 꺾어넣습니다 코스변화 서비스 3구는 초보로 갑니다 지은채가 박자를 맞추면서 공격기회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지은채 조금 더 힘을 실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강타 박채원이 먼 거리 뒤에서 받아줍니다 8대6 미들라인을 계속 찍습니다 지은채 이번에 백사이드 지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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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